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그니까 어디로 가라고 또 지시를 해주네 어? 야 이제 좀 나아졌는데? 여전히 느리지만 근데 다행히 여기는 도시가 작아요 원보다 어 뭐야? 블랙홀을 사용하면 헬리포터를 공격하라 어 저 저건데요 꼭 으 ff 자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옭 어흑 야 잠깐만x3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내 능력수면 죽는건가? 나 맞은건 없는데? 어 나 맞은건 없는데? 자아 자아 자 피피피피피피 오호 자아 아 되게 많네 애들이 오호 오호 어 야야야야 저기 아니야 저기 아니야 너야 너 너 너 자 잘 피워야되요 저 미사일에 에너지가 많이 달거든요 자아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오오 자아 으헤헤헤헤헤헤 텔레비전은 뭐야 텔레비전이래 헬리콥터로 못가니까 이제 이걸로 가는거 같은데 야 헬로 너무 무식한거 아니야? 아니 야 정면으로 덤빌 필요 없잖아 왜그래 헬로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머서보다 이게 한 세배는 약한 놈이 머서처럼 싸울려고 하면은 이게 무리가 가는데 으헤헤헤헤헤 으헤헤헤 자아 자아 자자자자자 하지만 이 스킬 자체는 머서보다 좋은거 같애 자아 좋아요 이거 아주 자주 쓰게 될거 같구만 에어 이런빌 필요 없나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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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무슨.. 미끼였던 것 같은데요? 자자자 깨요 도망가는 거는 내 특기 중 하나지 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서 오케이 아 박사로 변했잖아 젠테크 프로젝트 잠시 기다려 아이 왜 아무 일도 아닌데 왜왜왜왜왜 아이 내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여유롭게 여유를 즐기는 거죠 오늘따라 살인님이 굉장히 조용하군요 잠깐만요 골목골목길을 음.. 먹어요 그렇군요 더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예 한마디로 모든 설명을 어 이거 누가 뒤지웠어 범인 누구야 내가 이거 세워놔야겠구만 근데 힘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여기잇차 이따 이렇게 아유이게 그래도 이러네 야 이거 제대로 있자 어? 에이 모르겠다 뒤집어진체로 있어놔 그게 너의 운명이다 아 농구코트 잖아 이 끝에서 덩크으음 아 이 안대요 덩크으음 안돼요 안돼 안되는구나 덩크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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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크 당 덩크 땅이구나 덩고 슬스는 못하네요 뭔가 해볼려고 뭔가 하기만 하면 다 부서지니까 어 뭘 할 수가 없겠다 얘는 아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부서지는데 뭐 녹색등인데 이런거는 못 부시나 그렇겠죠 다 깨져 시민은 시민들을 잡아다가 이제 먼 실험을 하는 것인데 블랙허츠는 덴텍사의 괴물을 테스트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사용했다 하지만 나도 전투하면서 아까 시민들을 죽였는데 나두 똑같이 제일 나쁜 놈 아닌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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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죄송합니다 군인분들 죄송해요 군인을 변하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나 군인이 아니구나 여기 통과하려면은 통과하는 데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군요 저 정면으로는 통과를 못하고 이쪽으로 통과해야되나봐 발신자님 어서오세요 발신자님 어서오세요 발신자님 어서오세요 야 근데 박사 모습이라 나 모습 변하고 보자 여긴 아무도 안봐야 이게 세 개가 좀 작아요 원보다 이게 세 개가 좀 작아요 원보다 스킬도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갈퀴는 비슷한 것 같은데 퀄리티가 좀 오오오오 이 쪽으로 가면 안되지 참 아 아 아 이쪽으로 가면 안되지 미안 아니 나 원래 니네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단 한 명도 안 보여요 단적으로 원에는 그래도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가끔 돌아다녔어요 미니스커트라고 하면 치마 치마 여기는 치마 입은 애가 한 명도 없어 여자 여자들 다 다 뭐 예 하긴 뭐 아 야 여기 왜 나 이쪽으로 지나갔잖아 왜 야 이 모습으로 가야되나 아 씨 이 모습으로 가야되네 노트 통과를 못하는구나 원주인공이 한 100이라고 친다면 얘는 한 33정도 돼요 능력이 하하하하하하 능력이 그 그 산 100정도라고 하면은 얘는 한 33정도 돼 한 3분의 1밖에 안되요 능력이 약게 빠졌어 어 절로 저절로 가야되는데 여기 살 길 없네 이 밑으로 이쪽으로 가면 안되나 이 밑에 길 없나 다 부서졌나 무지개 타고 내려왔나 바람 타고 내려왔나 인정 하하하하 스파이더맨 처럼 벽이 달라붙는 기술이 없어요 원래 알렉스 몬스터는 벽에 달라붙어서 탁탁탁탁 막 이렇게 기어가거든요? 벽을 짓고 그것도 없어요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다가 근데 정말 할렘간가 여기? 아니 할렘간을 하고 하더라도 경비들을 처치하라는데요 어떻게 처치하지? 닭돌? 아니면 은신? 어 일단 은신해볼까? 은신할 때 잠입할 때, 가장 중요한 건 높은 고지를 차지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거예요 z 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거 배기 안떠러진다 빨리 자, 높에 있는 애부터 그리고 어, 저걸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깜빡깜빡거리는거 있죠? 가까이 가면 일단 이쪽으로 가서요 반대편으로 가서요 로켓폭 갖고 있는 애 있으면은 몰래 저격을 하죠 로켓폭 갖고 있는 애가 있나? 어어 아무도 안,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?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됐어요 아무도 안 보고 있죠? 희노템님 어서오세요 어 밑에 저걸 하나 더 없애야 되는데요 저거, 아니 저거 아닌데? 저거 저거, 아이 저거 아니 왜 안 잡히냐? 너무 가까이 가면 애들 다 볼 것 같은데? 아 저거 안 잡히는데? 어? 어? 어,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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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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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자고 그냥 모르겠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왜에 야 야, 총, 총 치고 저거 중 치고 363 Cas 뭐 어? 누가 보고있지? 누가 보고있는거 같은데? 자 일단 없애버려나? 아 여기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자 어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 그래도 안잡혀 아이 안되네 뭐 어쩔 수 없죠? 그냥 뭐 그냥 하죠 무지개 타고 내려왔지 이짜 여기 근처만 안오면 되죠 뭐 여긴 없죠 오케이 자 멀리 멀리 떨어졌었어 애들이 넌 누가 보고있냐 얘는 어떡하지? 이것도 설치해야되는데? 여기 못들어가나? 못하네요 아직은 흠흠흠흠흠흠 지도 새도 모르게 자 바로 옆에 있어도 안녕 어 누가 감시하고 있다는데 너 어 아이고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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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그럴게요 이거 흡수하는 건 빨라요 뭐서보다 흡수하는 건 빨라 그래서 잘 안 들켜요 흡수하는 건 은신으로 흡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건 더 좋아졌긴 했는데 잠깐만 밧축 아파 이거 하나 들고 왜 저건 안 잡히지? 흡수 저게 안 잡혀 타겟팅이 안 돼 뭐 어쩔 수 없죠 빨리 갔다가 빨리 흡수하고 빨리 나오죠 이렇게 이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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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정말 치사하다 치사하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저 로켓폿 주워서 이거 터뜨리고요 오케이 게임이 충분히 다가자자자 어허어허어 너 뭐야마 너도 이마 오케이 끝났나 끝났..아 안끝났나? 아 어딨어 저 뭐야 넌 뭐야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 어.. 내부에는 어.. 라이프루트 좋겠죠? 멋있는건 없나? 쓱쓱쓱쓱쓱 쉭쉭 형 근데..어..진짜 은신은 내 맘속에 있는거야 힝핳핳핳핳핳핳핳 은신은 나의 맘속에 자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클리스 해주세요 왜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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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왜 11명 야야야야야야야 바로? 바로? 어? 어... 바로? 응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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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구요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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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피하구요 야 어디있냐 나 저 미사일 맞으면 안돼 자 에너지 자 흡수 너도 흡수 자 자아 됐어요? 박사들은 죽이지마요 발샘 박사는 죽이지말고 얜 뭐야 лож 에 허 민간인이 엘 머 너같은녀섬은 발차카폭만쓰 아니 얘네말고 발차카폭본 바춧가봇 nawet 없어요 피하고 에너지가 없어 화면에 흑배기야 흑배기야 아이고 안 되돌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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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내 오 에너지가 꽉 찼네 그래서 상대해분만하지 어어 야 저 이 뭐 예상했었는데? 던질이 되게 잘하네 너 던질이 정말 잘하나? 아유 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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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너 너 너 이거 먹어봐 야 이건 이건 되게 아픈가본데 일자 아프지 어 되게 아픈거데 아픈가본데 하지말라면 더 하고싶은 어후! 하지말라면 더 하고싶은 야자자자자 우왁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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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구 어이구 아냐아냐아냐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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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그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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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근처없이 말할게 아 되네 근처없이 말할게 야 아프지 최다일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ㅇㄹㄹㄹㄹㅇ 오오오오오! 뭔가..뭔가 생겼어요? 뭔데 아알..알..라...라이트 빛? 이거? 어어 방패구나 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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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 덤벼 야 아 아 덜벼 날라가고 막 그냥 좋아 좋아 다 살리고 준비 자아 방어하고 내어 완벽해진 느낌이야 오케이 내 에너지를 좀 흡수해야 되는데 아 아이고 아이고 애가 맨날 날라다만 날라다니기만 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 애가 쫙 쟤 an aps 우쑤어어어어어어어역 또 누굽나 왜..자국... 어?ンツ 뭐야 야 쓰휘 으 이게 하하하하하하하핳 흫 Phkah 쟤네들 애가 애는 흡수하면 자아를 점점 밀어버리잖아 많이 흡수하면 안 돼 그리고 가미줄 하하핳하핳 어? 근데 이건 왜 왜 이렇게 반응 안하지? 야 너도 반응을 해 연기나는데? 가까우면 터지는거 아냐? 괜찮나? 있자 있자 오 이거 또 폭팔력이 좀 있는거군요 자 아오 여기 여기 헬러가 습격을 해서 아잠깐만 나 군인이 아니잖아 아니 군인으로 변했어야되는데 어 여기 헬러가 습격있어 생조대는 나 하나뿐이야 어떻게 이럴술까 지원 요청을 부탁해 막 이러면서 생조대는 어 야 저 차에 타고 가자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가 너무 아파요 나 좀 태워주세요 참 그날저나 이거 주변에 상대가 좀 구경해볼까요 이렇게 안가 아니 좀 가요 아니 뭐 뭐 막혀있나? 앞차로 이동 아 빨간불이었어 아 그렇구나 얘는 내가 뒤에 탄지도 몰라 왜냐면 뒤에 지금 창문이 없잖아? 원래 여기 앞에서 뒤보는 창문이 있어야하는데 뒤보는 창이 없어 백밀러로 여기 가까이 있으면 나 안보일거야 ㅋㅋㅋㅋㅋ 나 여기 있으면 모를거 아냐 야 왜 멈췄어 신경도 있나?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느정도 가시나 나도 지원을 좀 나 여기 이렇게 타면 안될까요? 서로 다 보고있어서 흡수를 못하겠네 서로 다 보고있어서 흡수를 못하겠네 이 소용돌이 같은거 없나? 소용돌이 다 주변에 그냥 싹 흥히는거 여러분들의 어 중요한 아냐아냐아냐 문제가 있겠어 자 다음 지점으로 가보죠 자 다음 지점으로 가보죠 어 저기 저긴 어딨냐 이쪽인데요 어 저기 가기 전에 음 현장조원 몇개 현장조원 이거 하나 세군데 완료하죠 어 뭐야 자 이쯤에 있는거 같아요 자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